제가 인감이 없어가지고 돈키호터에서 인감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제페니스 수보니어를 꼭 사라고 해서 왔습니다. 대박인 것 같아, 돈키호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500엔부터 시작해가지고 25,000원짜리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뭘로 할까? 뭐가 날 것 같아? 이 정도에 됐잖아. 이게 낫겠지, 이거? 스타트를 누르고 영어. 영어는 여기 있네, 영어. 영어로 만들어야 돼. 재료카드가 영어인데 보상이 영어가 아니라고 그럼 무조건 일치시켜야 돼. 어, 10분에서 20분 걸린다고 합니다. 영어로 해서 초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오. 호도 있어, 호. 아, 그래? 다시, 다시. C, H, O. 결정! 가사이로 에라인드 그라사이로 그게 제일 낫지, 깔끔하고. 두께를 할 수가 있대. 그러면 두껍게 말고요. 왜냐면 인포 검증은. 이, 이가 그냥 하천이니까 이걸로 할까? 아까 13번이었지. 목재. 현금, 천 원짜리로 들어갑니다. 카드는 안 되죠? 자, 진행 중입니다. 조각 CG. 완성까지 약 7분 정도 걸린다고 나옵니다. 죄송해요, 진짜 대박이다. 초신기. 이게 왜 수출 안 해? 몇 분에만 입기 너무 아까? 동그라미가 다 그려졌고, 이름을 새기고 있어. C, H, O를 열심히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제법 C, H, O의 글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2분 20초 남았습니다.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제조업 광고. 거의 다 했습니다. CG를 보여주면서 아주 지루하지 않게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10초 뒤에 완성된다고 합니다. 오, 나왔다. 고용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뭔가 엄청 허술한 것 같으면서도 엄청 멋있어. 네. 괜찮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남성의 두께. 이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여성의 추천인 아주 귀여운 예쁜 도장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한 달에 요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자는. 뭔가 멋있어. 까만 게. 자, 완성!